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잠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저희 방송에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은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가 따로 후원 계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도 어쨌든 영리 기업인데 그렇게 하긴 좀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좋은 마음을 저희에게 예를 들면 강연을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분들을 매칭을 해서 그분들께 강연 기부를 하는 이런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도와주시면 예를 들면 정말 돈이 없어서 좋은 강의를 듣지 못하는 대학생 분들이나 젊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페이지 투 앱 1대1 문의라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이메일 등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마운 마음 감사히 잘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해 주실 분 심교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 여섯 차례 뵀던 것 같은데요 전보다 좀 저희가 거리가 좀 멀어졌죠 많이 머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일환으로 조금 우리 게스트분이랑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부동산이 일부 뉴스에서는 강남 4억 빠졌다 호가가 빠졌다든지 노도강도 지금 흔들린다 이런 등등의 뉴스들을 종종 저희가 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 같은 데서 일부 나온 얘기들을 기사화 시킨 건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지수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수요 네 주가지수 비슷하게 부동산도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의 변화를 보면 약간 하락하는 정도이지 폭등폭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지수는 이제 매달 한 몇 천 개의 공인중개사들한테 그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물어보고 이렇게 실거래가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를 보고 하는데 보통 국민들은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게 안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가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동네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딱 한 건이 거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한 2, 30% 싸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하락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곡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지수를 구할 때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것들은 가장 오래 구한 게 KB 부동산 지수가 있는데 86년부터 했습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 지수가 가장 오래되고 기준이 일관되게 왔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하락폭은 아주 작다 그 대신 몇몇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은 정부 대책 발표하면 한 주 만에 2억 3억이 오릅니다 그리고 또 대책이 하나 또 센 게 나왔다 그러면 또 한 3, 4억이 빠지고요 일주일 만에 그러다가 이제 대책을 규제를 피해간 지역 갑자기 3, 4억 4억 5, 2, 3주 만에 4억 오릅니다 그런 물건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고가 아파트들은 원래 이제 좀 펄럭펄럭 끓입니다 펄럭펄럭이요? 가격이 급병으로 가니까 워낙 가격 자체 절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펜트하우스 중에 한 수십억이 넘는 경우 3, 40억짜리 이런 것들은요 한 5억 싸게도 팔고 어떤 값부가 살 때는 또 한 1, 20억 더 비싸게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한 3, 40억짜리를 어떤 값부가 20억을 더 주고 샀을 때 그게 과연 20억이 더 오른 거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최근 약간 하락하는 추세다 전반적인 하락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진행될지 달려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국에서 다 보실 텐데 여러분 해당하는 지역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이 거의 전국을 다 커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건 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서울 말고 그러면 지방 분위기는 대충 어떻습니까? 지방 분위기는 거의 소강상태 그게 과거에는 대대광이라 해서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들은 조금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게 좀 불이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경남 지역에 몇 개 도시들이 있습니다 경남이요? 경남의 공업들이 좀 빠져나가고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고 특히 조선 산업의 몰락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거제 뭐 이런 데 거제, 구체적인 지명은 보통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특정 기계 산업이 많이 있다가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런 산업 클러스터가 쇠락하는 경우에 그런데 그 지역들이 굉장히 반이 빠졌습니다 한 5년 연속 빠지고 이러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는데 올라가는 게 이게 과연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냐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냐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냐 그게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반등 같은 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좀 소강상태에 가깝다 다만 수도권에서 보면 서울은 소강상태로 좀 접어드는데 그 주변으로 좀 확산이 되더라 주변이요? 네 소강이 확산이 되는 거 아니면 상승이 주변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수용성이라 해서 수원 용인 성남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인천 쪽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가격 상승세가 확산이 되는데 그것도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이 뜨면 강남이 뜨면 서울이 뜨고 서울이 뜨면 경기도가 뜨고 이렇게 지역적 확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강남이 뜨고? 대장주 그다음에 이제 서울 주변에 서울이 뜨고 그다음에 바로 목동이 뜨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용성이 뜨고 서울 전반적으로 뜨고 나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데 그 확산세가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유동성이 많고 서울은 투자가 어렵고 그리고 9억 이상 15억 이상은 대출을 거의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가서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수요가 쏠리면서 그쪽으로 좀 많이 갔었는데 거의 주간 단위로 1.5%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요? 수원이나 이런 지역들이 그래요? 주간 단위로 1.5%면 연으로 환산하면 어마합니다 50을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주간 단위로는 0.01%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폭등세를 보여줬고 그런 폭등세가 이제 인천 지역으로 조금 확산되다가 시흥이나 인천 이렇게 조금 확산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좀 그 확산세도 좀 수그러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확실히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그게 이제 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보면 질병 때문에 부동산이 깨진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메르세라든지 흑사병 기록이 있으면 아마 엄청나게 미쳤을 테고 흑사병 스페인 독감도 엄청난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100년 전 일이니까 있겠지만 최근에 메르세라든가 사스라든가 그 중간에 또 조림플루엔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홍콩이나 이런 경우에 의향을 좀 받았습니다 워낙 그쪽이 직격탄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망률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기재가 있는가 하면 일단 거시경제가 나빠져서 나빠진 거시경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스톱했을 때 거래 경세계에서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질병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수가 나오고 나서 검토된 바에 따르면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충격으로 이제 무너진 게 IMF하고 이제 금융기기를 둘 수 있는 IMF 때는 이제 사실 97년에 발생해서 그때는 플러스였고 98년에는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3%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면 8억 7천에 그렇죠 13%라는 게 이제 작아 보이지만은 뭐 주식 개별 주가 13% 빠지는 건 별 거 아니니까 같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13%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한 절반으로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파트들은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은 뭐 한 40% 50% 떨어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오피스가 재밌는데 오피스가 뭐 천억짜리 오피스가 300억 합니다 3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그 큰 빌딩 같은 게요 빌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받았죠 물론 이제 뭐 거래하는 방식이 옆집이 천억 하면 우리도 천억 이렇게 하는 걸 거래비교법이 사례비교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그걸 사들이면서 수익환원법이라서 임대료가 얼마냐 임대료를 쭉 계산해서 이럴 때 당신은 임대료 이것밖에 안 된다 그 당시 07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에 떨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IMF 때 IMF 때인데 그때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급반등이 일어납니다 한 매년 뭐 5% 10%씩 상승합니다 거의 V자 메꾸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2002년인가에 좀 안 좋은 2004년쯤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2004년이요? 그때가 이제 신용카드 사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신용카드 사태인데 카드대란 이런 거 워낙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뭐 마이너스 한 0.4% 전국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네요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 80년부터 한 걸 평균에 보면 대략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89% 한 4% 약간 안 되게 매년 올랐습니다 평균에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0%나 마이너스 뭐 0.5% 이러면 사실 좀 충격이 큰 거죠 매년 오르던 거에 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새로운 국면이 들었었는데 금융위기 때는 두 가지 사항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방은 화랑을 보입니다 금융이 있대요? 네. 그랬어요? 지방이 한 1년에 8%, 9%씩 올라갑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때. 지방의 새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지형된 그 동네. 네. 그리고 지방 전국에 한 10개 정도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웬만한 도시들이 다 거기 들어가죠. 그 대신 서울은 계속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아. 그러다가 2014년까지 우리가 지수를 개발하고 처음으로 5년 연속 빠지게 됩니다. 서울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많이 빠질 때는 한 해 5% 빠지기도 하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생겼고 사실 2009년, 10년은 금융위기 여파였고 2010년부터는 유럽 재정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강남의 몇몇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빠지는 지역도 나와요. 그게 금융위기이다. 그럼 이번 사태는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만 5개월, 6개월 가서 거시경제가 굉장히 압력을 받고 도산자가 나오고 그럼 IMF형이 가까워질 거예요. IMF형? 그러니까 화르락 빠졌다가 그다음에는 급반등. 이게 경제 구조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이 충격이 가시면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 씨름씨름하는 형태로 해서 낫지도 않고 나중에 만성형으로 간다. 그러면 금융위기형이 아니겠느냐. 한 5년 정도, 몇 년 정도를 계속 흘러낼 수 있다. 충격을 봤을 때 그런데 두 개가 반등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개 중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훅 빠지거나 아니면 훅 빠지. 그러니까 훅 빠질 때의 강도보다는 좀 약할 것 같고 일단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한 5년 이렇게 가지는 않고 한 1, 2년 이 정도. 1, 2년 그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재미있는 건 아직은 집값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지수상으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빠질 때도 보면 상가가 제일 먼저 빠집니다. 지금 상가 혹시 좀 빠져요? 상가 많이 빠졌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가는 지금 이런 질병이 있기 전까지도 계속 안 좋았어요. 경기가. 거시경제가. 그래서 상가 임대료가 부담이 돼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상가 공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거든요. 보통 그래서 위기가 오면 상가부터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는 오피스텔 머린 식으로 와요. 순서가. 그다음에 주택이 영향을 받는 거고 주택도 재미있는 게 이 충격의 순서가 있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떨어질 때요? 네.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과거에 많이 빠질 때 IMF 때는 IMF 때는 한 40% 빠졌고 금 6위 때는 한 20% 빠졌거든요. 토탈 기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는 훅 빠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저가 아파트라든가 단독이라든가 빌라 같은 것들은 가격 하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요? 네. 물론 빠집니다. 고가 아파트는 30% 빠지면 이 친구들은 한 10%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좀 위험한 건 뭔가 하면 어차피 최근 한 4, 5년 동안 집값이 오른 게 다 유동성 때문에 올랐거든요. 뭐 때문에? 유동성. 유동성. 그런데 지금도 유동성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유동성이 오를 때 보통 경제도 좀 좋아지면서 전국 집값이 오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인 게 뭐냐 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대도시 집값만 오릅니다. 아... 우리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왔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2, 3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간 5% 이상씩. 아, 그래요? 네. 뉴욕도 조정을 받았고 런던 뭐 이런데? 네? 런던 뭐 이런데요? 네.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옛날에 워낙 높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에 정부에서 물량 규제를 하고 공급 규제, 이런 규제책들이 막 나오면서 더욱 더 올랐죠. 그 말은 조정 받아야 될 때 못 받고 더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은 이번 그 사건와 상관없이 원래 빠져야 되는데 더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할 때의 모습이 코로나가 알고 보니까 다음 주에 백신이 나오고 먹기려면 주택가게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느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 품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아마 특정 지역 부동산의 더 쏠림 현상이 나올 거예요. 특정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중심 지역?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위기 이후에는 풀린 유동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산업 현장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산업은 단기간에 그렇게 단기적 반응은 있겠지만 중장기적 전망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돈들이 다시 몰릴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은 조금 조정을 받는 신용을 했고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고 세계적으로 다 끝나면 그다음에 또 상상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상? 그래요? 어떻게 해? 우리 예상은 이런 게 없고 그냥 정상 상황이었으면 조정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그 조정에 이런 사건까지 겹쳐서 더 빠지지 않겠냐인데 반대의 측면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치료제가 백신이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면 그런데 지금까지 메르스나 사스나 H1, N1인가 그런 것들도 거의 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일단 대출 같은 걸 완전히 거의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 버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현금 들고 와서 20억, 30억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 기준에서는 그런데 일선에 계신 분들 보면 15억 이상이 대출이 0%거든요. 15억 이상은 아예 못 받죠? 그런데 현금으로 사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들으면 우리나라에 돈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제 주변에 너무 길하지만 의외로도 그게 또 살아날 수도 있고요. 혹시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서울의 이른바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몇 지역이라든지 용산 이런 데들이 그래도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거는 거의 모든 대도시들 연구가 진행됐는데 짧게는 한 100년, 길게는 350년 가격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350년이요? 그냥 암스테르담 사례라는데 그 350년 연구는 재미있는 게 350년 동안 보통 주택이었으면 아파트로 바뀌거나 빌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그 집, 지금도 그 집 그대로입니다. 350년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계속했죠. 4층에 똑같이 있습니다. 헤렌그락트라는 그런 지역의 마을인데 보면 연평균 0.1% 약간 안 되게 상승해요. 350년간? 네. 그런데 실질 가격이. 인플레 다 빼고. 인플레 빼고. 우리 인플레 빼고 서울 가격을 따져보면 0.1%, 0.2%입니다. 상승률이 서울에. 인플레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런데 인플레를 감안해서 하면 굉장히 높게 상승하죠. 서울은 오히려 세계 대도시들의 가격 상승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들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연구된 축적을 보면 충격이 옵니다. 충격은 언제든 항상 옵니다. 가격에. 그런데 전체 평균을 꺼보면 1% 약간 안 되게 내년 상승하더라. 대도시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또 그게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같은 것들이 슈퍼스타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특정 지역, 특정 기업들만 잘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어디 있는 기업이냐. 저기 깡촌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집값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패턴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아. 예를 들면 사람 인구 수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혹은 원격 이런 것들이 더 편해지는 세상이 오더라도 아마도 서울의 중심 지역, 지금 비싼 그 동네들은 계속 더 비싼 가능성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어요. 70년대부터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팩스머신이 처음 나왔어요. 아, 팩시밀리라고 하는 거? 팩시밀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에런드보이라에서 사원들이 서류를 들고 이 오피스, 저 오피스 갖다가 도장받고 했죠. 그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팩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팩스가 앞으로 오피스가 모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도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론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도시는 없어지고 도시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의 결론은 뭔가 하면 밖으로 나갈 건 나가고 안으로 모이는 건 더 모이더랍니다. 더 모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가는 길을 텔레마케팅 같은 것들은 다 나가잖아요. 콜센터 같은 것들은 세계적으로까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대신 사람들께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기능들은 더 많이 모입니다. 밀집되게. 그래서 그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기능이 최근에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굴지의 대기업이 텔레커뮤팅을 장려하다가 구조소정할 때 누구부터 잘랐냐? 텔레커뮤팅부터 잘랐어요. 그런데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일 보는 사람은 자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이메일로 잘라도 되고. 그런 얘기들도 농담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집중, 더 비싸지는 현상은 아마도 계속 갈 것이다. 특히 4차 산업이라든가 스마트 도시, 두뇌 위주의 창조 산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적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R&D 한다고 하면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산속에서 마징과 제트를 만지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R&D 한다고 하면 시내 한복판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특히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는 성남에 바이오 연구소를 하시는 분이 직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양재동으로 옮기니까 직원을 그렇게 잘 구했대요. 그런 애도 서울에 있으니까 강남 가깝고. 특히 골든 칼라들이라든가 이런 인재들은 재즈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아주 시골에 그런 회사가 있다, 연구소가 있다 하면 가지는 않죠. 돈 좀 더 준다고 해도? 더 준다고 해도 거의 안 갑니다. 그건 강남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충격으로 한 1, 20% 쭉 빠졌다 싶을 때 제가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면? 저도 그 선택은 괜찮다고 보여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점으로는 대공황까지 갔냐. 대공황 때 물리면 어디만큼 물리느냐. 거의 한 30년 물리거든요. 30년이요? 네. 대공황 그때. 그 수준으로 물리면? 대공황 수준으로. 그 정도까지는 가겠습니까만. 언제든지 하락은 열려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다가 기본적인. 그래서 바닥을 정확하게 잡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식 같은 거야. 바로 사고 바로 팔고 이게 다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그렇게 잡기는 어렵고요. 대강 시점으로 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미루고. 그다음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니 단기적으로 내가 물리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감안하고 가면 괜찮다. 그래서 그 숫자로 제가 드린 게 강남의 특정 단지가 최고로 빠졌을 때는 40% IMF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한 20% 조금 더 빠졌습니다. 특정 단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기가 사실 자기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빌려서 들어가면 인력 하락하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한 40년 전쯤에 중심이 강남으로 이동을 했듯이 강남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합청이라든지 다른 데로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힘듭니다. 입지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로케이션 이너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운하가 있는 지역에 운하가 있으니까 철도로 안 놓을 것 같죠. 제일 먼저 철도로 놓는 게 운하 길 옆에 놓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생긴 그 옆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관성이 점점 세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강남 쪽에 앞으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 20, 30년 전에는 광화문 쪽이 더 쎄거든요. 이쪽으로 기능이 몰려오는 속도를 보니까 엄청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 그렇다. 강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아무리 정부에서 뭐든 불이익을 주더라도 업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집적의 이익 같은 것들은 거의 못 따라갑니다.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의 오피스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회의할 수 있는 게 한 3분, 4분밖에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강남태라는 곳에 있으면 하루에 6번, 7번 회의도 가능합니다. 핵심 지역들이 다 그쪽에 몰려있으니까. 그런 집적의 이익이 과연 한 번에 없어질 거냐.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주택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반포의 자이 아파트가 제일 좋았거든요. 5천 세대 넘고 엄청나죠. 7천 세대인가? 하여튼 최고의 그거였죠. 그러다 이 친구들은 가격이 빠진 건 아닌데 1등 자리를 다른 쪽으로 물려줍니다. 그건 왜 그래요? 새로 지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1등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택은? 주택은. 그런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냥 모여있는 게 그냥 그걸로 거의 고정이 되는 게 많죠. 그래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조금. 그 금리가 지금 0.75까지 기준으로 내렸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에 확실히 가격 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까? 금리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99.9%. 금리는 낮추면 집값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금리만의 효과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게 맞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를 올린 적이 많거든요. 집값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렸을 때. 원래는 올리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떨어지는 효과가 10이라 그러면 거시경제 상승 효과라든가 이게 10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올리든 내리든 그냥 집값은 올라가는 거였고요. 지금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올라갈 거냐 상방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게 고민이 되는 게 금리가 집값을 올리는 건 두 가지 기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낮춰지니까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경로 아주 정상적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경로는 금리가 낮아지는구나. 그러면 대출을 마구마구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출은 워낙 묶어났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거의 40% 대출을 받거든요. 금리 낮아지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낮아지기 전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줬는데 이제는 70만 원 이자를 줘도 되는구나. 늘어봤만큼 소비가 좀 늘어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집값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 효과가 합쳐져서 나중에 되면 바치는 효과는 있겠죠. 지금 우리 심규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3, 4분 정도의 질문을 저희가 우리 교수님께 대신 제가 여쭤봐드리고 그거 해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관련된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세종시가 정부 부처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이미 또 많이 오르기도 오른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다 같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세종시는 저는 계획에도 좀 관여하고 했지만 건설 과정에 그런데 세종시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아니냐. 그런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대기업들도 좀 들어오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당초 목표 인구 채우기에는 공급 주택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지금 앞으로 들어올 기업이라든가 추가로 들어올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지금부터 탄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종시? 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집값 빠지면 아마 뭔가 엄청난 국가적 비상대책을 해놓지 않을까 조금 예담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 만들고 국가적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부에서 국내 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무슨 체육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럼 전국에 10개 하면서 세종시에는 꼭 들어가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갤럭시 탭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걸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온갖 시범되고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요. 하긴 또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집단에서 이렇게 먼저 시범해 보는 것도 행정순응도, 정책순응도라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온갖 이런 정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기순환에 의한 나쁜 건 다 전국이 똑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큰 것들이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더 가지 않겠냐. 그 대신 통일되면 저는 아주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통일되면? 아, 통일되면 보통 이제 너무 먼 얘기하는지 아니, 그런데 언제든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평양, 세종 이렇게 했으면 신수도는 보통 그 중간에 짓거든요. 어디 파주로 갈까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리오, 상파울로 싸우니까 브라질리아 생기고 뉴욕하고 바람관계에서 아틀란타가 싸우니까 중간에 워싱턴이 생기고 통일이 되면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혹시 재건축이 많이 좀 정체된 상황입니까? 거의 신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하던 것도 구역구역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는 한번 좀 해보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자는 게? 재대건축 초과의 관수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진행됐고 매몰비가 있으니까 그냥 구역구역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좀 제도 개선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물량 같은 것들은 신규 추가 물량 같은 건 더 줄지 않겠느냐 특히 그렇게 얘기만 하던 아쿠정동 현대아파트 최근에 재건축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반에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좀 애처롭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같은 제도에서 신규로 시작했을 때는 개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냐 조건 좋아질 때 우리는 그때 시작하겠다?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아마 추가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틴다고 20년, 30년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여의도는 국제업무라는 것도 있고 증권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국회도 있고 해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이렇게 재건축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의도 통계발 이런 용어로 포장이 되면 그 사업은 일단 스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보통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을 동을 몇 개 쪼개서 조금씩 재건축했다. 그건 되는데 압구정동 7000세대를 지정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익이 2조가 된다. 이 순간 압구정동 재건축은 스톱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서 통계발이라는 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거의 정치적으로 조용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실제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진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구조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사업들. 그건 내기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과거 60년대 지었거나 이런 아파트들. 60년대 아파트도 있어요? 네. 지금이요?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60년대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죠? 우리 대규모 단지만 생각하는데 그런 대규모 단지 아니고 별동이 이렇게 한동으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용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공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 주변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의 특징이 뭐냐. 공원이 가깝다. 그리고 강이 보인다. 뉴욕 센츄럴 파크 같은. 센츄럴 파크. 그다음에 런던은 하이드 파크. 그다음에 일본에서 제일 비싼 것도 미드타운 바로 옆에 있는데 공원이 보이고. 하이든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센츄럴 파크가 한 120만평, 100만평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용산공원은 한 80만만평이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보통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용산국제무지구가 무산되고 새로 지구단위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 업무에 들어가는 업무의 물량이 어느 정도냐. 테라노에 들어가 있는 물량 정도입니다. 용산에요? 네. 언제 들어가요? 지금은 용산국제무지구 개발해서 삼성이 개발하다가 무산된 데 있잖아요. 그 용산역 쪽에 그거예요? 그렇죠. 뒤쪽에. 철도차 부지에서 하는 건데 그 오피스 물량이 거의 테라노 오피스 물량인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채우기는 어려워요. 우지 어려운데 결국은 차거든요. 시간이 언제 될 거냐를 한번 보셔야 되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뭔가 하면 서울역에서부터 철도가 길게 가고 있잖아요. 두껍게. 그 철로를 전부 다 지하와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시장 공략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긴 하겠군요. 언젠간.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게 대규모 공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재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만 시간이 너무 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될 거다. 그런 상황인 거죠. 용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동산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역시 그 부동산은 누가 나오시든 또 어떤 얘기를 하시든 굉장히 채팅창이 아주 뜨거워지는 특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찬반 의견들을 많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이시니까 얼마든지 그건 저희가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부동산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약간의 전망들 또 제 개인적인 궁금증 포함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규원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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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